음악 오늘부터 여러분과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를 공부하게 된 일타클래스 고길룡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요. 여러분께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에 대한 자격정보도 좀 알려드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합격전략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제 소개부터 드려야 되는데 제 입으로 제 자랑을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요. 이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저는 24년 동안 이 강의만 했습니다. 단 하루도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전문가 소리 들어도 되겠죠. 자, 자격정보 소개를 좀 해드리면 시행은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 들어간 거 보면 당연히 국가기술시험이겠죠. 자, 국가기술자격증이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시험 보실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응시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 관련학과,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대학 전문대에서 어떤 학과를 나오셨는지에 따라서도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나 저는 자격증도 없고 관련학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겠구나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혹시나 근무하고 계신 경력, 즉 직무 분야에 따라서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큐넷이라는 탭을 이용하시거나 바로 큐넷이라는 데 접속을 하셔서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처한 개개인의 정보에 따라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형식을 갖느냐 하면요. 당연히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별이 되고 필기과목은 총 5과목이며 한 과목당 20문항씩 10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 100문항을 여러분들이 2시간 30분 동안 풀어내시는 거고요.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객관식의 장점을 잘 활용하신다면 합격 전략도 어느 정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할 거고요. 실기시험은 건축 시공실무 한 과목 같아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과목마다 또 문항수마다 점수 배점이 좀 달라서요. 문항수는 한 23문제에서 27문제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시험 시간은 3시간으로 주어져 있고요. 특히나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건축 구조 부분은 출제되지 않고 시공 부분만 출제되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은 당연히 필기나 실기나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합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수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률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00점 만점에 60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2016년도만 하더라도 25.7% 최근에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지 합격률이 좀 올라는 왔습니다만 그래도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아직도 60%의 수험생들은 불합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100점에 60점도 못 받아서 자, 여러분 100점에 60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100점에 60점 맞았다고 상장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반보다 조금 더 맞으면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불합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기사시험이니까 그런가 보다 산업기사시험은 좀 쉬우니까 합격률이 많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산업기사시험의 경우는 합격률이 더 낮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산업기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시험이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셔서 좀 열심히 공부를 안 하시는 경향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너무 얕잡아 보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기시험의 경우도 합격률이 뭐 높지 못한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40%를 못 넘고 있고 산업기사의 경우는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실 겁니다. 자, 산업기사생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도까지는 도면을 그리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이라는 건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반복 연습을 하셔서 도면을 제출하면 합격률이 이렇게 좀 높았던 건데 2021년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공이라는 실무 과목이 주관식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다행인 것은 역학이 그렇죠.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편하긴 하지만 주관식 시험의 출제 형식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합격률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념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축 구조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의 우리 출제 기준을 제가 한번 펼쳐본 겁니다. 자, 펼쳐보니 어려울만 하죠. 그렇게 어려운 과목들, 학교 다닐 때 1년씩 한 학기씩 배우셨던 과목들을 4개나 뭉쳐놓고는 20문제를 출제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싫어하셨잖아요. 구조역학, 부정정구조물 이런 거 나오면 정말 하기 싫죠. 자, 그래서 제가 정말 하기 싫은지 기출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역학에서 나오는 단면의 성질 문제인데요. 왜 이 문제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왜 이 과목을 그렇게 어렵다고 했을까? 책을 펼쳐보면 대학교제에는 이런 식으로 적분하고 이상적분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일반 교재들은 이 정도의 타협점의 해설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해설을 좋아하고 이 해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합격시킬 수 있는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1타 팁을 통한다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도 이용하고 있는 12분의 bh3제곱에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뒤에 써있는 거 이해는 제가 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문제에 적용할 땐 3초문 끝나요. 여기서도 이용하는 12분의 bh3제곱에 이런 걸 사각형이라고 하겠죠. 그러니 곱하기 4만 해주세요. 그러면 약분에서 3분의 bh3제곱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아휴 어쩌다 사각형이니까 저런 게 맞나 봐. 그래서 제가 삼각형짜리 문제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고요. 당연히 대학교제는 또 이렇게 배우셨고 교제에 이렇게 써 있겠죠. 제가 써놓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자, 그래서 일반 교제는 이런 식의 타협점의 해설들을 써놓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단면이차 호멘트 값에다가 플러스 주저리 주저리.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당연히 이건 이해시켜 드리는 건 제 몫이에요. 본 강의가 시작되면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기대하고 계시죠? 분명히 1타 팁은 뭔가 다를 거야. 자, 여기서도 이용하고 있는 36분의 bh3제곱. 무슨 각형이에요? 몇 각형이에요? 앞에서는 사각형이니까 4를 곱했고 지금은 삼각형이니까 3을 곱하세요. 그럼 계산기가 알아서 정답을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산할 것도 아니고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하고 싶은 합격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보통들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배님들은 어려운 문제 다 안 맞춰도 돼, 틀려도 돼. 어차피 100점에 60점 맞으면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만 풀어도 60점 될 거야. 이렇게 가르켜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가 좋을까요? 좋지 않았죠. 보면 58점, 57점, 뭐 이렇게 두세 문제 차이로 합격 점수에 미달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은 운이 나빠서 합격을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 문제 차이니까 내가 다음 시험에 운만 좋으면 충분히 합격할 거야. 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20문항을 과목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난이도가 있어요. 이렇게 턱이 있다고요. 이분이 열심히만 한다고 이 턱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팁을 필요로 할까요? 바로 그 말입니다. 쉬운 문항들 한 7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중간 정도 난이도 한 7문제 출제됩니다. 가장 어려운 난이도 한 6문제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6문제는 포기하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려운 문제를 틀리자는 건 이 문제를 말했던 겁니다. 이 문제 틀려서는 합격이 안 되세요. 그럼 이분은 왜 떨어져 왔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일 이 정도의 난이도 문제만 득점하셨던 거예요. 이 두 개는 어렵고 문제는 틀려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신이 주신 확률 4분의 1 객관식 확률에다가 의존했던 겁니다. 제가 비밀을 한 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7문제씩 5과목은 잘 풀어내셨으니 35점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65문제를 잘 모르니까 4분의 1의 확률에다가 의존하신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한 16문제, 17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추실 수 있었죠. 운이 아주 좋으셨으면 그렇죠. 대여섯 문제를 더 맞춰서 22점, 23점까지도 득점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35점의 기본 베이스에 운이 아주 좋아서 23개를 맞았다. 그래서 합하면 그래서 58점이었던 겁니다. 자, 운이 없으셔서 58점으로 떨어지신 건가요? 운이 너무 좋아서 4분의 1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점수를 득점하셨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58점이라도 맞으신 거라고요. 비밀은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만 푸셔서는 절대 합격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릴 건 바로 여기 있는 문제입니다. 중간 난이도 문제를 누가 쉽고 빠르게 풀 것이냐. 다 맞출 이유도 없죠. 20문항 중에 12문제만 맞으면 합격인데 7개, 7개 다 필요 없잖아요. 한두 개 실수하셔서 5개만 맞으셔도 충분히 12점이라는 득점. 여러분들이 말하는 60점이라는 점수에 도달하실 수 있죠. 자, 제 얘기의 결론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낮춰서요. 저희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 강의부터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7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죠. 이거 맞추셨다고 좋아하실 이유 없다 그랬죠. 왜요? 떨어져 오시는 분들도 저 정도는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1타 팁으로 여러분들의 이 실력을 바로 간단하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7문제 베이스로 깔아있고 여기서 나오는 7문항 중에 다도 필요 없더라 5문제 정도만 맞춰내면 충분히 합격 점수는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수험생들은 늘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도 풀고 싶어요? 아니죠. 어떤 분은 나는 여기서 일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좀 힘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죠? 어디에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게시판이라는 데 밖에 없어요. 거기다 질문을 했더니 3일 만에 답변이 올라오고 4일 만에 답변이 올라오면 여러분들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은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물론 저희도 잠은 자야 되니까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못해드리지만 낮시간, 오전시간, 오후시간, 저녁시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냐고요? 자, 이제 저희 교수님들을 소개할 때가 됐죠. 저희는 교수님들은 저희랑 함께하신 지 15년이 됐어요. 자, 저를 포함해서 한운규 교수님 시공과 법규를 담당해 주실 거고요. 홍성엽 교수님 계획과 설비를 담당해 주십니다. 15년 동안 저희는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그냥 삼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준비된 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를 믿으신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애로사항들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교재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기 교재는 단행본으로 다섯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구조와 시공 같은 경우는 특히 필기 때부터 좀 열심히 해두셔야 실기 때 가셔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시겠죠? 물론 산업기사분들은 구조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필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기에서, 이따 실기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교재가 나왔네요.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실전감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기사는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별로 실전 관연도 문제들을 저희가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전감을 기르셔야 합격으로 가실 수 있겠죠. 실기 교재는 시공이 나오고 있는 단행본 한 권이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업기사분들은 여기서 건축 구조 부분만 여러분들이 빼내시면 실기도 완벽하게 준비가 가능하죠. 기사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실기 시험도 여러분들 실전 연습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신 기출 문제집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또 길러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셨는데 저희 1타 클래스 교수진과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목표가 건축기사 자격증이라면 이미 그 꿈은 저희 1타 클래스랑 함께하는 순간 현실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부터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